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드지길 바라면서 갑니다 아 갑니다 아아 운도없어요 운도없어 아 잠깐만 이거 풀어야될거 같은데? 이거 풀어야될거 같은데? 어어 아 이것 때문에 안보여가지고 아 예상된 결과였나 너무 풀거 해야될거 같은데? 살거면은? 아니 이거 자꾸 이렇게 켜져있는게 많아 오 아 아 쉽지 않은데? 1페이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whether 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레이즈요 일부러 안킨 건데 1페이지만 넘기면 할만한데 1페이지가 어려워가지고 아니 쫄따구를 잡아야지 넘어가지 않을까요? 아 뒤졌나보다 벗어라 어우... 어우 많아지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페이지만 넘기면 할만하지 않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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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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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왜... 갑자기... 어 마이갓 아 너무 빠른데 어우 느려져라 느려져라 어 아 어우 어 어 아 이거 어떡하냐 뒤져야될 것 같은데 아 아 너무 빠른데 아 갔다 에이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 빡세다 아 유리온은 2475 였구요 랭크는 요렇게 오차는 그래도 곧 아 빡섰다 음 보공 249에 박무 90에 수공 180 이게 낮은 이유가 얘는 콤보가 쌓여야 데미지가 올라가가지고 아 물론 뒤져가지고 다 남아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수공이 한 3배 올라가나봐 그쵸 아이템 아이템은 크리티컬링 오닉스링 원정대 15% 구포르 주얼링 성대 아 12성 브루터 세이 보보 크리 크리크리 9%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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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닉스링 아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